다음은 유학기관 직원에 대한 본회의소 회장님의 감찰배선들이 있겠습니다. 호명된 부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민시 지방행정주사보 유연준 대구지방보류보건청 구미지청 근로관급반 김태우장 국민전자정보기술은 선임행정은 박바로 후비시 지방행정주사보 유연준 기합에서는 상기직에 공부하시면서 기업보류보건청과 개로상협의회에 적극 논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의 귀한 보기 흐므로 제45회 상봉의 날마다에 감사의 것을 입회에 새겨줍니다. 국민상봉의소 회장 류황류 대구지방방영고동총 구미지청 근로관독관 김태우 대용 가수입니다. 고위 전자정보기술은 선임행정은 박아우 대용 가수입니다. 고위 전자정보기술은 선임행정은 박아우 대용 가수입니다. 고위 전자정보기술은 선임행정은 박아우 대용 가수입니다. 아마 감사의 회에 맞는 분 중에서 따와져나는 분이 오는 소위인 것 같습니다. 포즈체증입니다. 고위 전자정보기술은 선임행정은 박아우 대용 가수입니다. 고위 전자정보기술은 선임행정은 박아우 대용 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기관 김완장님 성의가 있겠습니다. 예, 신임기관님 장인이요. 신은